아르테미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아르테미스입니다. 아르테미스입니다. 우리들! 저희 아르테미스가 드디어 첫 정규 1집, 달로 돌아왔습니다. 와우! 우리 우리들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처음으로 선보이는 정규 앨범인 만큼 진짜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우리들이 많은 기대와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준비한 것이 있죠. 바로 애플뮤직과 함께하는 럭키드로우 이벤트입니다. 이번 이벤트에서는 애플뮤직에서만 만날 수 있는 아르테미스의 미공개 이미지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맞아요. 자세한 내용은 애플뮤직 사이트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고 하니 우리들! 지금 바로 애플뮤직으로 함께 가볼까요? 애플뮤직과 함께하는 이벤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르테미스의 첫 정규 1집 앨범, 달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아르테미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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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